사인은 받았어? 사인은 무슨 사인이에요 줄도 못 써보고 왔는데 되게 당당한 목소리다 니 오늘 엄연히 직무유기야 뭔 소리야 나 반차 내고도 두 시간이나 더 일했는데 제보 확인하라 그래서 백화점에 여기 이 남자 온 적 있죠? 외제차 매장에 이 남자 여기서 차 산 적 있죠? 이 남자 집 보러 안 왔어요? 부동산 매물까지 다 뒤졌다고 내가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왜 제대로 탐문이 되니? 안경남이 잡고 나서도 어? 안경남? 막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그럼 얼굴을 싹 다 갈아아팠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봐요? 사진이라도 업데이트 해주든가 하여튼 남 탓하는 거 봐 아이 시끄러 시끄러 그래서 결론은 누가 잡은 거야?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안경남 잡기는 형주가 먼저 잡았다며? 아니 그게 그게 아니죠 맞네 내가 잡은 거지 아니지 수갑 채우기 좋은 게 난데? 수갑 채우기 좋은 게 잡은 건 나잖아 줘서 제가 쓸게요 일로와 이 자식 이 자식이 이게 다 된 법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일로와 형아가 뭐 딴 걸 새로운 걸 배웠거든 일로와봐봐 너 이걸 아주 이거를 똥시냐 나와봐봐 내가 당하는 게 아니야